그래서 오늘은 밑디리버리 할거에요. 밑디리버리 골. 사실 제가 골 밑디리버렸어요. 오 마이 갓. 앞쪽으로 가야지.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안들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스프링을 넣었어. 그래서 이제 뭐야? 어어어어 어어어 야 이게 잘 달린다. 되게 잘 달린다고. 잘 뭐야? 이게 퍼스트야 퍼스트. 오우 서드 기어로 나니까 훨씬 더 딱딱한데 아니 산은 많은 데로 가야지 재밌잖아 헤르미가 임베라싱 하고 저기도 있고 자 이제 도로로 가는거야 얼마나 빨리 가나 의자가 넓어서 좋다 방댕이가 안아퍼 아빠 의자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방댕이가 아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아프고 그게 뭔지 알아? 방댕이도 아프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아프다고 그 앞에 있는 것도 아프고 뭘 그렇게 숨어? 아 돌자 이게 약간 안좋은게 뭐냐면 그게 안좋다 라이 사이드로 이렇게 끼울어주면은 어 되게 핸들어 이거 핸들어 기어를 1단으로 바꿔야 되겠어 너무 무거워 이거 어제 기어를 넣으면은 안풀어져서 헤르미 노트북에 있는 스프링을 여기다 꼈어 아 쨍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저 차 지나가면 돌아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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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가자 어 어 이게 안좋아 이러다가 옆으로 넘어질거 같아 아 아 아 이봐 이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가 이게 틀틀하며 아 왓 아니 아 아 방댕이가 넓어서 좋다 이 방댕이 의자 잘 있어? 아 이봐 아 아 사이드워크 사이드워크 사이드워크로 가도 되겠다 근데 사이드워크은 되게 범피해 여기에 이거 깃발 하나 꽂아야돼 플래그 하나 그래야지 사람이 잘 보여 바이크샵에 팔지않나? 그 플래그 바이크샵에 플래그 팔지않을까? 한번 물어볼까? 어 어 한번 이렇게 쭉 봐봐 플래그 있나 플래그 있을거 같은데 한번 혜린이가 들어갔다 와볼래? 아 왜? 마스크 요새 멘데트리 아냐 아 어 어 자전거 헬렌 사이클스 여기 바이스클린데 트라이스클로 바이스클린도 되나? 바이스클린데 트라이스클름도 되나? 난 열은 줄 알았더니 어? 열은 것 같은데 플래그를 사야돼 여기에다 바람 넣는 거야 바람 안 넣어도 되나? 바람 좀 넣자 우리 바람 짓네 뭘 그렇게 푹 숙이고 있어 여기에다 이렇게 50미니 이렇게 놔둘까 이게 아직 안 열어서 아직 에어 펌프를 열지를 않았어요 어? 어? 펌프 틀은 것 같은데 다시 해볼까 여기 손가락으로 눌러봐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더니 에어 컨트롤 거야 집에 갈래? 아니면 더 번화 가려고 갈까? 집에 갈래? 아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을까? 아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을까?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을까?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을까? 헤름이 언더웨어도 안 입었지 지금 에어 펌프 틀은 줄 알았을까? 여러분이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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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방금 전에 눌러가지고 바람이 더 빠졌어 조금 이따 바람 채워야 돼 다시 오자 아 텐 어클락에 여보 바람이 다 빠졌잖아 방금 전에 괜히 더 눌러가지고 볼에 deal 이게 밤 아우 타이어 바람이 너무 빠졌어 아까 평소에 눌러놔서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문 좀 열어줘 내려 이쪽 문 열어줘 이거 무슨 남은 지 모르지만 준호 왔을 때 여기에서 꽃이 폈거든 냄새가 진짜 더러워서 꽃이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지 팔짱 열어요 팔짱 아직도 너는 GFT888 목이 물린 자유를 이렇게 해놨나 아 시끄러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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